이 안에 키링이 들어있다? 그래서 샀는데 뭐가 들어있을까요? 키링 없는데? 키링 들어있다고 해서 샀는데 아닌가 봐 뭐 할까? 내 과자인데 아 참 둘이 나눠 먹으라고 두 개나 있네 내 건데 말도 안 하고 가져가냐고 니꺼 내꺼가 어딨나 가족끼리 가족이라도 있거든? 그리고 왜 남의 과자 가져가냐고 허허 우리가 남인가 한 가족이지 너 왜 이렇게 논리적으로 변했니? 요즘 책 읽니? 아니 그럴리가 응 난 여기에 초록색 밥핑캔디 뿌리 먹고 싶다 응? 어? 어디 갔어? 여긴 핑크나라? 오 온통 핑크 급식이잖아 너무 신나 이건 마라 로제 떡볶이? 로제 떡볶이는 좋은데 마라는 엄청 맵잖아 그래도 마라랑 로제랑 만났으니까 덜 맵겠지? 한번 먹어볼까? 마라 향기가 확 나는데 얼마나 매울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나 매운 거 잘 먹는 듯 이번에는 소시지로 먹어봐야지 음 맛있어 마라 하면 역시 포도부지 포도부도 먹고 마라인데도 그렇게 안 매워 캬캬캬 난 초록나라에 왔다 파랑식 다음으로 난 초록색을 제일 좋아해 캬캐캐 어? 이건 초록 급식? 온통 초록색이다 우와 초록색도 맛있는 거 많다고 캬캐캐 엥? 이 초록색 떡볶이는 뭐지? 네? 바질 떡볶이라고요? 바질이 뭐야? 엥? 모르겠다 먹어봐야지 응? 이건? 이것은 크림 맛이긴 한데 살짝 풀맛이 난다 그런데 이상하지가 않아 이번엔 내가 좋아하는 새우로 다시 한번 먹어보면 음 맛있다 캬캐캐 우와 이건 내가 먹고 싶어했던 파핀캔디다 오 초록색 파핀캔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떡볶이에 이 파핀캔디를 뿌려서 먹으면 맛있겠다 캬캐캐 떡볶이에 파핀캔디를 뿌려서 오 엄청 튄다 먹어보겠습니다 음 재밌는 말이었지 그게 야 오리온 그 안에 패치 들어있어 진짜? 어디어디? 어 진짜다 두 개니까 나 하나 주라 음 진짜 고민을 좀 해볼게 치사하다 밤은 짱구 초코바 나 아기 완전 신난다 어떤 맛일까? 안을 열어보면 어어 우와 이 안에 짱구 초코비 같은 그런게 들어있을 것 같아 캐캐캐 짱구 초코바에 초코비 하나 올리고 아니 두 개 올리고 캐캐캐 한 입 먹어볼게 캐캐캐 으 으 이 안에 짱구 초코비 조금 들어있어서 약간 과자 같이 먹는 맛이 나는데 이렇게 작은 밥 나오니까 좋다 왠지 알아 원래 짱구 초코바 에이스크림 이렇게 큰 거 알지 그거는 어 그냥 사먹기도 좀 너무 큰데 이거는 약간 놀이터 끝나고 바로 먹으면 되게 재밌게 맛있게 먹을 것 같다 깨깨 이렇게 으 여기에 파핀 캔디를 같이 올려서 넣을게 나 좋은 생각이지 으 너무 신난다 끝까지 어 저기서 아이스크림 맛있게 먹잖아 나도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있지 짜잔 딸기 속 우유 찹쌀떡 맛있겠다 으 너무 이뻐 이거 봐 포실포실 해brar기같아 진짜 말랑이랑 해도 속겠다 이 말랑이가 뜬 찹쌀떡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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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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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딸기랑 환상의 조합이야 우와 코코팜 복숭아 맛이다 나 복숭아 맛은 처음 먹어봐 너무 상큼해 역시 코코팜은 이 안에 코코넛 젤리 씹을 때 너무 신나 나도 포도 코코팜 있다 오 포도맛 얼마나 상큼할지 음 샤인머스켓 맛 나 새콤상콤해 캬캬캬 슬라임 땅콩 소보로 이 안에 띠브씨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열어봐야지 어 오 오 이 안에 띠브씨 있다 오케이 오케이 띠브씨를 잘 열어보면 하나 둘 셋 어 뭐야 캡틴 땅콩 소보로 빵이라니 내가 중간 정도 좋아하는 걸 다 넣어놨군 먹어보면 땅콩 크림이 없다 아 여기 땅콩 있네 음 음 최고의 조합이네 짱셔요 얼마나 신지 3초 버티기 챌린지 오 우와 색깔 엄청 예쁜 거 많아 여기서 나는 핑크 두 개 먹어야지 3초 버티기 준비 시작 엄청 셔 난 가짐팔이지 별로 안 쉬는데 야 야 야 뿌 어 양갈래? 그래 뿌 나는 나는 양갈래 나도 핑크를 좋아해 나는 나는 양갈래 나도 핑크 급식을 좋아해 너도 여기 핑크 나라에 있었어? 그렇다 뿌 나는 핑크 랜덤박스 왔다 뿌 우와 부럽다 나도 핑크 랜덤박스 가보고 싶어 다음에 오키님들을 초대할 거니까 같이 와서 놀아요 우와 같이 뜯고 놀면 재밌겠다 거기에 뭐 재밌는 거 있었어? 엄청 많지 말랑이랑 슬라임은 당연히 있고 진짜 신기한 키링도 있고 뿌 우와 부럽다 근데 먹을 건 없다 뿌 그래? 그럼 내 거랑 뭐 하나 바꿀래? 어 바꿔 그래 그래 바꾸자 햇 뭐랑 바꾸고 싶어? 음 나는 이거 솜사탕 그래 이거 가져 우와 뿌 솜사탕이다 햇 잠깐만 넌 뭘 줄 수 있는데 음 음 나는 이거 내가 아끼는 건데 이거 어때? 오오 반짝반짝 예쁘다 그래 옥키 승인 진짜 좋아 승인 뿌 아 진짜 예쁘다 히히히히히히히 거래 잘한 것 같다 키키키키오 위키 어? 저기 오박기 누나 양갈래 누나 만나서 거래하네? 나도 누구 만나서 거래하고 싶다 설아 누나 그래 누나요 어어 설아 누나 어! 깨깨깨! 왜 얼굴만 봤는데 그렇게 놀래? 아니 당신은 악마 박스인 누나 악마 아니라고 악마 아니라고 악마 아니라고 악마 맞잖아 나를 매번 악마 취급하다니 난 천하구적 박스인 정규 1등 박스인인데 엑 그럼 누나도 초록 랜덤박스 왔어? 그렇지 여기가 얼마나 신나는지 넌 상상도 못 할거야 우와 부럽다 거기에 재밌는거 많아? 엄청 많아 어? 나도 초코비 있네 나도 여기 초코비 있어 이거 봐라 하하하하하하 우와 부럽다 부럽지? 하하하하 여기 재밌는게 얼마나 많은데? 하하하하하 나랑 바꾸면 안돼? 내가 초코비 아이스크림 줄게 진짜? 나 초코비 아이스크림 좋아하잖아 그래 바꾸자 오 예스 고마워 케케케 어디있어 초코비 아이스크림 어 여기 여기 뭐야 이거 먹던거잖아 누나 내가 이쪽으로 먹었으니까 반대쪽으로 먹으면 돼 케케케 뭐라고? 야 오리온 너 이 새거를 한걸로 바꾸려고 했더니 말이 돼? 한입 먹어보고 얘기해 누나 이거랑 초코비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 하하하하 맛있다고 하니까 한번 속냄새 치고 먹어본다 초코비랑 같이 먹으면? 하하하하하하 맛있다 맛있지 맛있지? 하하하하하하 쪼 오늘도 뿌 나는 핑크 나라에 왔다 햇 나는 초록 나라에 왔잖아 이건 초록? 핑크 랜덤박스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너무 궁금하다 뿌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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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이멜로디 버스카드다 우와 우와 버스카드 케이스 너무 귀엽잖아 나처럼 뿌 나도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너무 궁금해 어? 포차코 케이스잖아? 너무 귀여워 이러기야? 너무 귀엽잖아 나도 포차코 같은 강아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엄마가 강아지는 절대 안 된대 야야야야 박스인 우리 집도 절대 안 된다고 했어 강아지 뿌 진짜? 너무 키우고 싶은데 왜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우리 엄마가 강아지 키우면 똥도 많이 싸서 냄새나고 또 엄청 아프면 또 돈도 엄청 많이 들어서 안 된대 뿌 우리랑 똑같네 내가 다 치운다고 했는데도 그래도 안 된대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엔 강아지가 우리 집에 왔으면 좋겠다 제발 나도 이 포차코 같은 귀여운 강아지 우리 집에 왔으면 좋겠다 오키님들이 좋아요 3000개 이상 눌러주면 강아지가 우리 집에 올지도 몰라요 뿌 제발 도와주세요 나 싫다고 싫어요 누르지 말고 힝 크리스마스 선물 강아지 와라 다음 나의 사랑스러운 랜덜박스 물건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어? 마이 멜로디 키링이잖아 뿌 나처럼 너무 사랑스럽잖아 나도 키링 갖고 싶은데 부럽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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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몰라 산리오 키링 갖고 싶어서 편의점 다 돌아다녔는데 빼빼로 나한테만 없어 왜 내 눈네만 안 보이는 거야 나한테만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뿌 나도 빼빼로는 못 구해봤다 뿌 근데 여기 키링 있지 헥 부러워 나도 여기서 키링 나왔으면 좋겠다 하나 둘 셋 이거 뭐야 짱구 초코비 키링이잖아 내가 좋아하는 짱구 초코비 분홍 공룡이잖아 왜 좋아하냐고? 나랑 비슷하게 생겼어 야야야 박스윙 내가 아까 오비키 만났거든 오비키를? 어디서? 저기서 밥 먹고 있더라고 핑크급식 핑크급식? 부럽잖아 어 어 그래서 내가 뭐 하나 바꿔왔다 뭔데 뭔데? 짜잔 솜사탕 뿌 와 부럽잖아 나도 핑크급식 가고 싶다 아까 보니까 초록나라에 오리온 가있는 것 같던데 오리온 급식 뺏어먹던지 그래? 오리온이 여기 있었어? 그럼 오리온 급식 뺏어먹으러 가야지 자 이 솜사탕 얼마나 맛있을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뿌 솜사탕을 뜯어서 오 너무 예쁘잖아 뿌 이렇게 뜯으면 느낌 좋아 뿌 먹어보면 사라졌다 근데 너무 달콤해 뿌 부럽잖아 나도 솜사탕 먹고 싶다 나한테도 초록색 솜사탕이 나오길 제발 제발 솜사탕 이거 봐 이거 초록색 솜사탕이잖아 이거 봐 진짜 초록색 솜사탕이 나왔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느낌 좋을 것 같아 만지면 이게 뭐야 솜사탕 엄청 늘어나잖아 부드러워 잘 봐 이거 거미줄 같다 이거 봐 이 부분 엄청 부드러워 실타래 사탕 같아 또 늘리면 재밌잖아 그 다음에 손가락에 돌돌 마르면 실타래 사탕 우와 박스인 저기서 솜사탕 슬라임 나왔다 뿌 나한테도 슬라임이 나왔으면 좋겠다 오키님들 오키님들이 응원해주시면 여기서 슬라임이 나옵니다 응원의 뿌을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뿌 뿌 뿌 진짜 슬라임이다 뿌 봤어요 오키님들의 뿌 응원 덕분에 슬라임이 나왔어요 뿌 뭐야 뿌 안했다고요? 이 슬라임에는 반짝이가 들어있다 너무 예쁘지 밤하늘의 펄 패러댄 뉴 루이비텅 룰러비텅 우와 진짜 예쁘지 않아 나처럼 우와 우와 만져본다 오 뭉개기 아깝잖아 우와 느낌 진짜 재밌어 우와 내가 만진 습 슬라임 중에서 역대급으로 역대급으로 예쁘고 그리고 귀엽고 그리고 느낌도 좋다 뿌 오 오 너무 잘 돼 너무 잘 돼 뿌 우와 소리도 좋잖아 바풍 해볼게 바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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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 반짝반짝 빛나는게 이쁘네 좋겠다 나도 반짝거리는게 나오길 오키님들의 응원을 하하 아니다 너네 나 응원 안할거잖아 나 싫어하니까 그래 응원하지마 나 혼자 살거야 응원 없이도 반짝이 나올 수 있다고 이거 실화야 봤어 봤지 반짝이 나온거 이거 실화냐고 이거 살아있잖아 미끄리잖아 미끌거려 하하 신기해 호키들 이거 내가 잘라볼까 뭐 박세인 너 제정신이야 멀쩡한 미끄리를 왜 잘라 뿌 아니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하잖아 그래도 그렇지 너무 잔인해 호키들도 궁금하지 내가 대신해주는거야 그리고 이거 살아있는거 아니라서 잔인한거 아니야 싫어한 정신이라고 생각해 알았어 응 진짜 자른다 진짜 자른다 하나 둘 셋 아 어 이 안에서 물이 확 나온다 뭐야 물색깔은 아무것도 없잖아 반짝이 들었어 아 이게 초록색이구나 어 잠깐만 이 종이 자체가 초록색이야 그래가지고 초록빛을 튀는거지 안에는 그냥 물이라고 물 우와 신기하다 뿌 우와 나도 꺼내본다 말랑이 나와라 말랑이요 느낌이 이건 어 저기요 이거 핑크 랜덤박스 아닌가요 이건 빨간색 아니에요 네 이거 실제로 핑크라구요 뿌 눌러보면 오 이거 진짜 핑크색이잖아 아 재밌다 우와 포도같아 포도 뿌 그리고 이거 봐라 이거 요요도 된다 까불다가 얼굴이 맞았잖아 너무 웃겨 다음은 뭐야 풀이랑 말랑이 도넛이잖아 야 그거 풀 아니야 그럼 뭔데 풀같이 생겼는데 그거 먹는거야 뿌 먹는거라고 뿌 나도 똑같은 말랑 열쇠고리랑 풀 남았다 뿌 무슨 맛일까 궁금해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먹어보자 그래 하나 둘 셋 아시다 뿌 이거 재밌다 뿌 먹어볼래 뿌 나부터 말랑 도넛 뭐가 나올지 열어볼게 밖에서 느낌 엄청 좋은데 오 오 오 오 오 색깔 이쁘잖아 뿌 안에 고양이도 있다 느낌이 완전 폭신폭신해서 계속 만지고 싶다 뿌 재밌겠잖아 나도 열어봐야지 느낌 좋아 우와 느낌 좋고 예쁘잖아 여기 콩돌이 들어 있어 하 신나 키링 하나 더 생겼다 어 양갈래 너 랜덤박스 했다더니 아직 여기 있었어? 어 우비키? 넌 급식 다 먹었냐? 다 먹고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길을 잃어버렸어 헤헤 바보 이따 같이 가면 되겠네 흥 그럼 되겠다 우와 너 진짜 재밌는 거 많이 뽑았다 오늘은 거의 파티야 파티 내가 좋아하는 게 다 나왔어 뿌 이거 봐봐 예쁜 게 다 있네 아 나 오다가 이거 주웠는데 뭔데 뭔데 문어 하이라이터랑 피카츄 딱지 우와 귀엽다 대결해 대결 딱지 대결 뿌 대결할까? 일단 열어볼게 뭐가 들었을지 피카츄 제발 피카츄 오 오 파란색 피카츄랑 초록색 디귿하다 오 좋은거야 자 이거 너 갖고 덤벼 너부터 해 한다 하나 둘 셋 야 오 뒤졌어 뒤졌어 바로 우와 한 번에 땄다 에잇 해보지도 못했네 그럼 너 이 문어 하이라이터 가져 우와 진짜 고마워 뿌 우와 이거 봐 너무 색깔 예쁘잖아 뿌 떡매에다 그리면 이런 느낌 우와 귀엽잖아 뿌 너무 재밌다 뿌 나는 문어 그림 그리는 문어 뿌 좋아 오늘도 신나게 핑크 초록 랜덤박스 대 성공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 산다 3 6 7 8 9 8 10 감사합니다.